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철회자입니다 이제 또 새벽이 새벽이 왔습니다 해가 뜰 거에요 10월 22일 토요일이에요 벌써 이제 10월도 완전 거의 끝 무렵으로 다가가네요 벌써 그 다음 11월 12월 이제 겨울이 올 겁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겨울인데 이상하게 올해는 겨울이 좀 빨리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매우 춥고 차갑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고독하나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삼성전자 주가만 불기둥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파란 기둥을 자꾸 보니까 마음까지도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빨리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좀 제정식 차려 가지고 빨리 원위치로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같이 가야 되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흔들리면은 흔들리면은 뭐 죽도박도 안됩니다 결국 안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끝까지 한번 전부 해보자고요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전자 바닥인지 아닌지 다들 지금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2000년 이후 한번 4번 겪은 어닝쇼크 탈출사를 보면은 데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려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요 4년마다 4년마다 올림픽 올림픽이 아닌 어닝쇼크 터널을 지났답니다 4년마다 어닝쇼크 터널을 지내면서 실적과 주가가 붙임을 겪어왔어요 그 어닝쇼크 터널은 4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 대비했을 때 20% 이상 하락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 같아 하락하는 기간 어닝쇼크 삼성은 지난 3분기 이후죠 3분기 이후에 내년 2분기까지 또 한번에 그 터널을 지날 것 같다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는가 봐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가지 않겠나 그동안 이 터널 초입을 매수적기로 판단한 역발상 투자자들 큰 수익을 거둬왔어요 거두었는데 삼성이 매번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이상의 실적을 내왔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자들은 나름대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니깐 증권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왜 충격이 휩싸였을까 올해 3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을 보면은 한 10조 8,7억 정도 됩니다 10조 8,000억 작년 3분기 대비했을 때 31.7%가 감소를 했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하면서 31.7%나 감소를 했습니다 삼성은 그 반도체랑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렇게 4대 사업부로 되어있는데 이익 중에 70%가 거의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에서 거의 돈을 많이 벌어요 반도체 아주 중요합니다 반도체 지난 8월에 내놓은 갤럭시 Z 플립 플리퍼, 폴드퍼 이런 폴더블퍼는 세계시장에서 전작 대비 잘 팔리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는데 그 삼성의 전체 이익 하락세 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 하락세 까지는 막을 수는 없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주요 IT 기기 시장에서 수요 위축이 지속되어 있어 수요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야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또 다른 주력 시장이던 서버 시장 또 서버 시장도 결국은 위축되고 있어 그래서 삼성이 그 향후 분기 이익 추정치를 계속 내리고 있는 거야 이익 추정치를 다운시키라 다운 특히 그 빅테크들 빅테크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그 서버 시장인데 이 서버 시장은 2010년 16년 22년 하여튼 교체와 팽창 주기를 약간 거치면서 그 수요가 약간 하각세를 타고 있다 거의 6년 주기설이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그 반도체 수요 감소는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를 내리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 삼성은 올 4분기에 영업이익에 대한 그 국내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 평균 그 평균은 9,840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년 1분기하고 그 2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역시 각각 8조 7,186억 2분기는 한 8조 4,425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어닝 쇼크 기간이 올 3분기 이후로 4개 분기 연속될 것 같다 4개 분기 연속 그래서 이 기간에 삼성의 이익은 직전 연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31.7, 28, 38.3, 4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권과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2000년 이후 다섯 번째 어닝 쇼크 구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외국인들이 지난 9월부터 10월 17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를 했어요 그 금액이 9,773억 정도에 달아요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우리 외인들이 샀어요 최근에 22년간 삼성의 분기 실적과 분기말 주가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실적 쇼크 초입에 투자했다가 이익이 반등했을 때 팔고 나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쇼크 초입에 많이 사야 한다는 건가 봐 그 첫 실적 쇼크가 2000년 4분기 이후 그리고 2005년 3분기까지였다고 합니다 2004년은 미국의 모토롤라가 지금 봐도 세련된 휴대폰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야 레이저 이 레이저를 내놓으면서 당시 절대강자 핀란드 국민기업이죠 노키아를 압박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고의 디자인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레이저가 모토롤라의 정점이었어 피크아웃이었어 2004년 터키를 중심으로 전세계 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중심으로 IT 수요가 줄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이 하락되고 휴대폰 판매 감소되고 또 디렘 반도체 가격 하락 가고 삼성전자 워닝 쇼크 오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삼성의 2004년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5,330억 정도에 그쳐요 그리고 2003년 동기 대비 봤을 때 41.6%나 극감을 하더라 그런데 그 쇼크가 2005년 3분기까지 지속이 되다가 4분기의 이익은 2조 원대를 다시 회복하고 전년 동기 대비 한 39.3% 정도 증가를 해요 2004년 말 주가가 9,010원이었어요 액면 분할 반영한 수정 주가 기준이에요 2004년 말 9,010원 그 쇼크 터널을 빠져놓은 2005년 말에는 13,180원까지 가는 거겠지 그럼 보유했으면은 수익률이 46.3%더라 그 두 번째 쇼크는 보니까 2008년이야 2008년으로 삼성전자뿐 아니라 모든 상장사가 고통을 겪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어 최악의 시절이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2004년 이후 4년 만에 찾아온 그런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에 따른 PC 휴대폰 수요 위축 때문에 그때 반도체 재고가 급격하게 쌓입니다 반도체 재고가 급격하게 쌓였어 그래서 1970년대 이후 세계 반도체 경기 사이클은 평균 4,5년이라면서 기술 혁신에 따른 수요 증가가 일어나지만은 공급자들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로 공급과 재고가 막 증가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막 하락을 해서 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어닝 쇼크가 나타났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3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난 1조원이었고 같은 해 4분기에는 9,370억 정도 적자로 돌아서요 그래서 2009년 2분기까지 이어진 그 실적 부지는 2009년 3분기 2조 7,600억 정도 이익을 기록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분기말 기준 주가 바닥은 2008년 그 말에 9,020원이었는데 2009년 9월 말까지 보유했다면은 수익률은 80.7% 되더라 80.7%까지 됩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삼성 최초의 스마트폰 갤럭시 S를 출시를 해요 반도체에 집중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유일한 경쟁자가 되면서 반도체 물량도 소화해내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어냅니다 그 때마침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크게 늘리면서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차가 발생하고 하고 삼성은 2009년부터 13년까지 역대급 호황을 또 누려요 그런데 하이닉스와 같은 다른 디램 반도체 업체의 공격적인 설계 투자로 공급 과잉이 일어나 그래서 2014년 2분 기후에 세 번째 쇼크 터널 엔전도 진입을 합니다 그럼 네 번째 쇼크 역시 세 번째와 비슷하게 수요 대비했을 때 초과 공급이 문제야 초과 공급 2016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시장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 교체 수요에다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그런 가격 상승 또 인기 게임과 비트코인 채굴 등 그런 새 시장까지 나타났고 삼성은 또 한 번의 호황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디램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또 미국 마이크론이 또다시 또 같은 실수를 저질르는 거야 반복하는 거예요 이들 업체가 디램 반도체에 대한 KPX를 2016년 90억 달러에서 2018년 232억 달러로 2년 만에 2.5배를 늘려버려 그러다 보니 또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공급 과잉 그래서 2018년 4분기 시작된 쇼크는 2019년 4분기까지 지속되는데 대래 이 기간의 주가는 44.2% 반등을 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쇼크 기간의 첫 분기 혹은 둘째 분기에 투자를 해서 1년 이상 보유했으면 40% 넘는 그런 수익률을 거둔 경우가 4번 중에 3번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주 흥미롭죠 삼성이 오전 27일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요 이미 잠정 실적이 나온 마당에 주목받는 지표는 이 회사의 재고다 재고 글로벌 IT 수요의 잣대는 삼성전자의 재고이며 이 재고 자산의 증감 추이가 삼성전자 주가를 설명해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 말에 20년 말에 삼성전자 그 재고 자산은 32조 원이었어 IT 수요가 이어지면서 2021년 3월 말 30조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 재고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 디렛 만두체가 전 세계에서 잘 팔렸다 그런 의미겠죠 삼성전자 주가 역시 2021년 1분기에는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 그러다가 재고가 21년 6월 말 33조 원으로 그 3개월 새 3조 원이나 늘어버려요 그럼 반도체를 받아줄 그 IT 수요가 줄었다고 판단한 우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화되는 거야 21년 1월 사상 최고가 대비 21년 6월 말 주가는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이 같은 IT 수요 부진에 대해서 단기적인 현상으로 좀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다 그런데 삼성전자 재고가 21년 9월 말에 37조 원이에요 21년 말은 41조 원으로 계속 계속 증가를 했고 지난 6월 말 현재 52조 원까지 들었어 재고가 그래서 이 기간에 주가는 계속 미끄러지는 거야 계속 미끄러져요 주가가 지난 9월 말 단기 바닥을 형성했는데 이는 사상 최고가 대비 40%나 급락을 한 겁니다 결국 재고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야 주가가 반등할 힘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재고가 꺾여야 한다 이 때문에 삼성의 9월 말 재고 자산 수준에 관심이 쏠리는 거야 삼성의 그 그 재고 감소는 디렘 반도체 업체인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 실적 주가도 반등할 수 있다는 의미고 그 블룸버그하고 NH투자증권에 따르면요 삼성의 그 올해 예상 그 순위 그 PER이 9.7배입니다 9.7배 같은 기준으로 보면 미국 인텔이 11.4배고 TSMC가 10.7배 웨스턴 디지털 18.3배 삼성전자 대비 주가가 비싼 편이에요 마이크론의 그 퍼가 6.5배에 불과해서 삼성보다도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과의 격차를 좀 빠르게 좁히고 있다 그 마이크론은 그 디렘 반도체 5세대 10나노급을 연내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과 2018년 이후 4년 만에 사실상 무역전장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삼성한테는 불안 요인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삼성은 중국 시안에 20조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랜드 플래시 공장 두 곳 건설했고 랜드 플래시 디렘 반도체는 삼성의 주력 사업이잖아요 삼성은 TSMC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도 도전증을 냈는데 아직까지는 디렘과 랜드에 주력하고 있고 랜드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규제를 이유로 딴지를 걸 만한 요소인데 향후 삼성전자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중 분쟁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결국 삼성만 피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삼성이 그런 분쟁 그 틈을 타서 또 제대로 한번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반전을 볼 수도 있겠지 이번에 보니까 그 한양대 학교라고 있어요 한양대 여기도 좋은 학교죠 한양 서울대 한양대 한양대가 그 스마트 반도체 그 연구원을 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세대 그 반도체 그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삼성 하이닉스 ASML 하여튼 이런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힘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양대가 정몽구 미래자동차 연구센터 그 컨퍼런스톨에서 HYISS 기원식을 열었다고 하네요 이 새로운 연구원은 EUB 노강기술 연구센터 첨단 반도체 패키징 연구센터 원자 수준의 공정 플라즈머 연구센터 다양한 센터들이 있어요 보니까 하여튼 노강장비 40여대 배치했고 패키징 센터는 칩 테스트를 위한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열충격기 이런 다양한 설비들 있네요 50여명의 교수진과 연구원 대학원생이 이곳에서 기술개발을 진행한다 반도체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 하이닉스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들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ASML 램 리서치 도쿄일렉트론 해외 장비사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특히 ASML의 네덜란드 본세에서 기술연구개발을 책임지는 수석 부사장이 행사장을 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ASML의 그 EUB 기술과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특강도 이렇게 개최했다고 합니다 어 보니까 그 한양대학교는 공과대로 유명하더라고요 공과대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데 자녀들 한번 보내보십시오 아주 괜찮은 연구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리고 요즘 최시영 삼성자 사장이 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삼성이 2024년까지 파운드리 분야에서 생산 라인을 확대를 위해서 투자 규모를 10배 늘린답니다 국내외 생산 라인을 늘릴 부지로 10곳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서 2027년까지 생산 능력 3배 늘려서 고객수에 대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을 개최를 했어 서울에서 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은 삼성자가 고객사를 상대로 자사 파운드리 비전과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삼성은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로 국내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진행을 했고 최시영 사장이 기조 연살자로 나서서 파운드리 사업 강화를 위해서 캐파 확대에 힘쓰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은 현재 국내 평택 화성 미국 테일러 이쪽은 산당 공정 파운드리 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 화성 기흥 미국 오스틴에는 레거시 공정을 진행하고 있죠 앞으로는 선당 공정 뿐 아니라 레거시 공정까지 전 부분에서 캐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 생산라인 투자비는 2024년까지 10배가량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7년까지 선당 공정의 생산 능력은 한 3배가량 확대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 외 머추와 스페셜티 부분 생산 능력도 24년까지 한 2.3배까지 확대하겠다 다양한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할 거라고 합니다 삼성도 이 과정에서 쉘 퍼스트 전략을 구체하겠다는 거예요 쉘 퍼스트는 클린룸을 선제적으로 건설하고 향후 시장 수요와 연계한 탄력적인 설비 투자로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 그런 의미입니다 삼성은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1라인에 이어서 향후 투자할 2라인을 쉘 퍼스트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국내외 글로벌 라인 확대 가능성도 있고 이날 캐파 학도리에서 부지 확보 상황도 전했네요 시장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이 신뢰할 만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 평택을 비롯해서 여러 사이트에 10개 이상 펫 부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파운드리 사업 진행으로 27년까지 19년 대비 고객 수를 5배 이상 늘린답니다 6월 세계 최초로 GAEA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했죠 3나노 1세대 폼은 열었고 25년에 2나노 27년에는 1.4나노까지 진출해서 기술 초격 자겠다 잘하겠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최시영 사장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라요 4 4 5 5 6 5